연산 속도가 일반 컴퓨터보다 수십만 배 빠른 슈퍼컴퓨터는 AI, 바이오, 핵융합 기술 같이 미래 먹거리로 꼽히는 첨단 산업의 핵심 인프라입니다. 그런데 우리 국가가 소유한 슈퍼컴퓨터의 일부 데이터 장비 가동이 최근 중단됐습니다. 고장이나 점검 때문이 아니라 전기요금 단 3억 원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. 선심성 예산은 수십 수백억씩 쏟아부으면서 과학기술 필수 예산은 챙기지 않았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겁니다. 마침표 찍겠습니다. 3억 원의 발목 잡힌 국가 경쟁력. 뉴스에 마칩니다. 고맙습니다.